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무역협상 연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예정됐던 양국 간의 고위급 무역협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협상 연계 쐐기를 막으며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0일부터 22일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또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받을 수 있는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무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며 예비 부부가 예식장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또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3단계가 내려져 아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이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업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 내일 창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50선 무너졌고요. 코스닥도 800선 때까지 밀려 내려간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대까지 상승폭을 키웠다가 상승폭을 0.2%대까지 줄였다가 지금은 0.5%대까지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대외 상승폭을 유지하긴 하는데 갈팡질팡한다는 의미는 어제 낙폭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붙임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낙폭 과대 종목들도 잘 안 올라오고 내 종목은 왜 이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에 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장 상황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진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오르긴 하는데 사실 이게 오르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상 투자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시청 상위 종목으로의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케미칼 등으로 오전장 좀 집중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AS테크, NHN 한국사이버결제, SNS텍 등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점이 좀 특징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 SK바이오팜, SK케미칼 등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솔브레인,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오후 들어서는 콜마비엔에이치와 카페이사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 등이 특징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일단 코로나19 관련주 상승세 지속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주 내에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시료 물량 나오면서 상당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오전 시장부터 오후 시장까지도 코로나19 관련주의 상승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예측은 되긴 했지만 297명 정도로 나온 점 등과 더불어서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지난 거래일이었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등의 소식 등은 관련주제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오늘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신과 진단시약 그리고 방역 테마 등 여러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관련주들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필로시스 헬스케어 우리들 제약 바이오니아 엑세스 바이오 유나이티드 제약 등 이런 강세 흐름이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전일 강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금 차일실험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볼 법한 그런 투자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진단키트의 오늘 모습 같은 이런 차일실험 매물출에 예상을 하시고 대응 전략 생각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나요? 시장 대응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는 종목군들 다른 말로는 주가 하반경직성을 다진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이런 포인트 가운데에서도 하반기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업종 내에서는 섬유의복 업종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ODM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주가 부근도 그렇고 하반기 모멘텀 등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의복 업종 내에서는 영업 무역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한세 예스 24 홀딩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 하반경직성 확보하면서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의견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업 무역만 말씀드리자면 실적 안정성이라든가 하반기 회복 속도 등을 감안했을 때 경쟁사인 한세 실업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상황에 달하는 점 등이 부담이 없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ODM 업체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최악을 지난 시점에서의 이런 선반 기대감이 있다는 점 등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 위주로 한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객장 소식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시각 특징주 또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용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증시가 전날에 부진을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2360선까지 회복해내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쓰리 카페24 수젠텍 쌍용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코로나19 항원 신석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 획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수젠텍이 4% 조금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4만 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38,500원부터 최고가 44,25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젠텍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항체 정량검사 키트의 수출 허가를 받은 데 이어서 항원 신속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은 진단키트는 분자 진단과 같이 콧물 등 비인드 수확 검체를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초기 단계에서도 진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수젠텍은 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은 진단키트로 아시아와 남미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반기보고서에서 거절 의견을 받은 쌍용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쌍용차는 현재 11%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거래가 3,12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에 29% 넘게 급락하면서 하안가 근처까지 내려갔고요. 현재는 낙복을 줄였습니다. 감소 의견 거절로 매매 거래가 정지됐던 쌍용차가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14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는데요.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에 대해서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시 당일부터 18일까지 쌍용차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죠. 다음 반기보고서 제출 때까지 쌍용차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거쳐 상장 폐지 수순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카페24입니다. 카페24가 현재 1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7만 1,2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 간의 흐름도 확인해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최고가 7만 2,300원까지 터치했고요.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페24를 비롯해서 오늘 NHN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정보통신 등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카페24와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도 바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코로나19가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국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는데 반등세는 시원찮아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돌려야 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로 보게 되면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래도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응했다고 하는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확진자 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방역당국이나 정부도 모두 다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시장에서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내 이슈에 따른 압박감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글로벌 증시나 지표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환율이나 유가나 그것도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직 그런 글로벌 지표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는 쪽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국내 이슈에 따른 여러 가지 압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다시 글로벌 증시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은 확진자 수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10시죠. 이 정도쯤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이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수에 대한 변화가 안정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시장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인 밸류에 대한 부담들 특히 PBR 기준으로 2.5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뚜렷했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속도 조절 관점 쪽에서 또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과열이 해소됐다고 보다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좀 커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택트와 컨택트 주 중에서 컨택트 주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시고 있는데 언택트 쪽도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개인 방역이나 백신 그리고 또 진단키트 이런 쪽은 아무래도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이번에 2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도 성장세를 뚜렷히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쪽이라든가 재택근무, 건지식 관련된 건강기분성 식품 이쪽은 여전히 중기성장성에도 무게를 줄 수 있겠다라고 접촉해서 일단 계속 길게 시각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좋겠다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 자체가 속도 조절에 나온다라는 관점을 눈여겨보시면서 주소주 중심의 압축 전략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소위 말해서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시젠이 33만원에서 22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급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시젠 그러니까 수젠택, 진메트릭스, PCL 전부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주가 상승세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진단키트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진단키트주를 바라보면서 지금 확인해야 될 상황들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언택트 쪽의 대표적인 주자의 변화라고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대표적인 섹터고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무엇보다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확진자 수가 지난 2월달 부근까지 강하게 변화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같은 경우 기준적인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약한 확진자 수 300명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적어도 1, 2주간은 확진이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어떤 확진자 수에 대한 증명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쪽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신흥국 중심으로 압박감이 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유행은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먼저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는 시젠이나 렙티노믹스 특히 수젠텍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덜 나왔고요. EDGC는 자회사다 보니까 여전히 적자인 상황을 보이는데 그나마 실적 개수가 확인된 대표적인 종목이 시젠과 렙티노믹스라고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본점 대비에서는 약도 30% 정도 하락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못 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서 기술 장벽이 났다 보니까 다른 해외업체들도 많이 진입을 하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수출 단가와 함께 금액의 동향을 보게 되면 4월달이 가장 고점이었었고 그 위로 5월, 6월 모두 다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보게 되면 정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했을 때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3분기와 4분기를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강도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 대한 분기 실적의 부담감들이 뚜렷한 상황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되돌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아무리 국내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대한 진단키트의 수요보다는 훨씬 더 해외 쪽이 더 많다는 관점 쪽에서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CJN 같은 경우도 중기저항권인 27만 5천억대를 못 넘어가는 그런 쪽에서 하락, 약세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고점 쪽에서 특히 반응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과 함께 또 그래도 종목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그나마 이번에 발표된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진단장비라든가 또 이번에 질병 진단키트 쪽이 인플루엔자, 결핵 이런 쪽은 또 겨울 성수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있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매매의 대상은 되겠다라는 관점이지만 일단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라는 전략 중에서 혹시나 또 확진자 수의 증가와 함께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이오니아라는 쪽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시학 관련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제 폭락이 나왔는데 폭락의 주체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 폭락세를 몰고일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시장 장세가 지금 조정에 들어간 것인지 개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이 좀 전환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온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오던 주체가 이렇게 한 발 빼내면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이나 금융회사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걸로 짓기는 되지만 어느 한 주체가 그냥 던져버리면 나머지 쪽은 그걸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가 된 것이지 시장에 지금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외국인이나 금융회사 쪽에서 판단하고는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 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주변 여건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것이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의 힘이 커졌지만 개인의 힘만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또 재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쪽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온다 해서 다시 상승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약간 타이밍상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단기 과열과 또 실적 시즌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2400포인트에 가까워 있는 그런 지수라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 과열을 좀 시켜줄 필요는 당연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고 그런데 과열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과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데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는데 나스닥하고 코스피의 반등이 시작된 3월 23일부터 상승률을 제가 그래서 표로 한번 구해봤더니 한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지금 일본식 일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코스피고요. 미국식 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나스닥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3월에 초반에 좀 일본식 봉이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역전이 되다가 그리고 또 6월에 가서 잠시 또 코스피가 올라섰다가 그 뒤로는 또 나스닥이 강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갑자기 올라서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했었지 지금 어제 내렸기 때문에 다시 또 수익률이 반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보다 오히려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는 3월 초하고 4월 중순 6월 초에 잠깐 잠깐 있었고 지난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번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2017년 이후를 따져봤을 때는 글로벌 동반 강세 추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차별화가 계속 넓어지는 그러니까 이경률이 넓어지는 우리가 좀 수익률이 안 좋은 그런 증가 안 좋은 추세가 증가되는 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3월 이후에 상승률이 좋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안 좋아졌었던 그런 디커플링이 약간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2분기 펀더멘털 쪽으로 2분기의 실적 시즌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포커스를 보면서 하나는 좀 글로벌의 실적 시즌이 강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마무리됐다는 점이 하나 아쉬운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강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분기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이 좀 예상보다 선방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들을 보면 12개월 포워드 이렇게 해서 어닝을 좀 1년 뒤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업종들이 특정 업종에 좀 한정이 되지만 언택이나 자동차나 2차전지 같이 어떤 특정 업종으로 상승률이 좀 높았다라는 점 다 같이 올라서 과열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최소한 스몰 코비드-19이 발생된 이후에 동조화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비슷한 요인 중에서는 이러한 업종들이 커플링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언택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이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특정 업종의 강세가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하고 실적 전망 배경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이번에 상승 동력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사라진 것이 좀 아쉽지만 다시 또 언젠간 오겠죠. 그리고 스토리가 지속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지금 장세는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들을 워낙에 많이 들었고 그 부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조금 약화가 되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변화가 나타나려면 아직도 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금리 얘기가 자꾸 툭툭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국채 공급 물량이 과다하다. 이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진행이 됐고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도 주중반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금리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상의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유동성 흐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채권 시장의 수익률 흐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 채권 ETF 가격으로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가지고 좀 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있는 그대로 채권 수익률을 그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면 좋아지는 수익률이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을 보였었던 채권이 반등을 보였으니까 자금 시장이 악화 현상을 보였었던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3월과 2월 그리고 최근 지난주에 약간 반등을 보였었던 그 흐름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렌지 박스권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많이 올라왔죠.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거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약간 좀 그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반등을 보였고 이번에도 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약간씩 불안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장기물, 파란색 장기물 30년 국채가 가장 위로 쳐 올리고요. 빨간 색선이 그다음이고 까만 색선이 그다음에 반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에는 단기물이 까만 색선이 빨간 색선까지 빨게 쫓아오고 있는데 가운데 6월만 보더라도 까만 색선이 반등을 하긴 하는데 좀 아래쪽에 머물러 있죠. 6월에 비하면 3월에 비하면 6월이 안정적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일 오른쪽의 박스권은 지난주의 모습인데 파란색이나 빨간 색선이나 반등을 해였지만 까만 색선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발행되는 채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현상으로 해당 발행물만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장기물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자금 시장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개하고 지금 현재 시점이 같은 점은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그 점 하나만이 같은 것이고 다른 점은 반등의 높이가 점차 점점 낮아지고 있고 단기물은 반등도 안 할 만큼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에 연동돼서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면서 달러 인덱스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자금 시장이 위기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 안정성조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타이밍상 맞지만 이 자금 시장을 로커받을 때는 급락이나 시장 상승이 마무리됐다, 유동성이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근거를 채권 시장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산 시장 상승 마무리 조건이 되려면 달러가 강세로 들어서든지 금리가 최소한 두세 번 반등을 해서 기존 금리, 미국 금리 기준으로 1%에서 1.25% 정도까지가 되는 그 상황이 도달된 다음에 걱정을 할 일이지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다로 나눈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나타나셨던 금리 반등 같은 것이 그것과 타고는 거리가 있고 달러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승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공화당은 경기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3천만 달러로 옮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은 그래도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경기 개선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제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유동성 악화 부분으로 또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또 조금 긴장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화가 되면 한 번 정도 급락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20년물 채권이 발행이 되고 또 하나 시장에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은 하도 이것을 외신 쪽에서 나온 것을 한국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대로 읽혀지고 있는 그 점인데 포워드 가이던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연준 회의력 공개가 나오면서 금리에 대해서 제로 금리를 철회하고 앞으로는 강세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어떠한 조성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장기 불확실성으로 이번 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상황 자체가요.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공개된 재무부 3분기 경제 보고서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한 비슷한 것이 거론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나오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과격하게 인용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경제 흐름하고 그에 대한 정책이 지속된다고 약속이 된 그런 상황 하에서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8월 초에 공개된 그 재무부 보고서가 7월 FMC 회의 이후죠. 시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FMC 회의 쪽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데 재무부가 딴소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재무부하고 FMC가 서로 다른 정부의 기반을 두고 다른 시각으로 정책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 오히려 포드 가이던스 안 나오길 바라는 것을 시장에 퍼뜨리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확률이 낮지만 금리를 어떻게 반등을 추세적으로 만들 만한 그런 환경 요인을 던져준다고 한다면 이번에 보고서에서 그런 힌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 충격을 한 번 줄 것은 확실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급락 과정이 한 차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정말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가 두세 번 올라가는 그런 금리 1차 반등이 나타나는 것을 이러한 회의록이 제시를 하면서 급락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장의 그 재료가 반영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네 지금 한창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갑작스럽게 전화 볼륨이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이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라는 부분부터였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해주자면 금리가 추세적 반등 요인이 가시화됐고 급락파동 우려는 상존하지만 시장 반영 과정이다. 이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대표님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듣다가 끊겼어요. 네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금리 1차 반등 얘기까지 시장 반영에 딱 되고 있다. 금리가 반등이 된다는 것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2017년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하기 전에 나타났었던 경기 반전 직전에 나타났었던 그런 조정들 중에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회복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고 금리에 의해서 또 반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경기 반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최악의 경우 오늘 밤에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먹어도 그것은 시장이 끝났다고 볼 필요가 없이 하나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는 중기 상승 투자 속에서 단기 조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어제. 그리고 오늘 올라도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오르는 부분도 조정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도 재상승이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이제 재상승은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예전처럼 막 신고가를 내고 그러니까 올해 신고가를 내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것이 지금 미국 정치 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도 그렇게 가볍게 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가 휴회가 된 것이 8월 13일부터 시작돼서 9월 8일까지 미 의회가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다는 게 딴 뜻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휴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하고 있죠. 오늘 누가 무슨 대통령 후보가 됐다라고 장중에 나오던데요. 그것이 20일까지고. 그리고 20일 지나서 주말 지나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오시겠죠. 그래서 24일, 27일까지는 또 무슨 말을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은 경제 부양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의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해야 8월 말이나 잘못하면 의회 휴회 기간이 끝나는 9월 8일 이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의 불확실성이 오늘 계속 좋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계속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도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화상 연결상으로는 다시 한 번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백 기간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미국 정치 일정에 따른 정책 공백 기간은 분명히 지금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의회 휴회가 지금 생기게 되고 민주당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짚어드린 부분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대표님. 자꾸 이렇게 끊겨. 좋은 얘기하는데.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을 거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텐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전화 상황이 약간 좀 불안정하니까 짧게 줄이겠습니다. 정치 일정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상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큰 불안한 흐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시장에 녹아들어 있는 압제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 안정 속에서 주식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 정도의 시장이 8월 말 정도 우리 시장은 조정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정도를 인식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스피인 김형진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긴 한데 이발하셨네요. 아, 네. 네, 시원시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시원하게 포트도 변경이 됐는지 저희가 이제 종목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운영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리지만 종목 편입 매수관은 지정가고요. 다섯 종목 포트에 편입합니다. 수정 횟수는 3회 제공해드리고요. 근데 수정은 잘 안 하셔요. 이주현 전문위원이. 소개된 두 종목 오늘도 나갈 거고요. 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전화 투표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과 현재의 포트폴리오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목표가 달성하면서 빠져나가긴 했는데 물론 이제 선졸가 이탈 당연히 종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제약처럼요. 다음 보겠습니다. 멜같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랑약품과 이글베선 빠져나가는데 선졸가 터치로 빠져나갔고 나머지 세 종목은 특히 동화성 12.5% 단숨화에 돌파하면서 나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유니움부터 한국 카본 한국 카본은 사실 포트에서 그냥 좀 지루해서 그리고 포트 운영에 묘를 더하기 위해서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스부터 종근당 바이오 여기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종근당 바이오가 선졸가 이탈 혹은 포트에서 제외가 또 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후국주정, 에코바이오, 꼬롱생명과 여기는 조금 이탈된 종목이 더 많긴 한데 유니온이 무려 17%의 수익을 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러셀까지 선졸가 이탈을 하면서 초용 수익률은 93.7% 그래도 90%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인데 삼성물산, 녹십자 랩셀 두 종목이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었고요. 녹십자 랩셀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두 종목이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데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추천드렸던 삼성물산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 이제 순졸가까지 딱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지금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마감을 한 건 아니지만 오일선 저항을 조금 받으면서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 고점에서 약간 행보하면서 저항이 만들어졌던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원, 12만 1,500원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지금 다시 돌리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 역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무난하게 우상량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여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시고 지금 내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정도 은봉으로 거래량 더 없어지면서 은봉이 짧게 나온다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날부터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 내일 은봉 나온다면 내일 한 번쯤 공략해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건 내일 또 AS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녹십자 랩셀이 오늘 시세가 조금 괜찮게 나와주다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항 구간에서 매물출해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상승하는 흐름은 상승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추천드리고 나서 아래꼬리가 너무 길게 잡히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게 방송 마치고 장이 급격하게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고 이 종목 역시 급락이 같이 시장 영향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장막판에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시세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저께 시세 급격하게 끌어올린 이후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비록 윗고리가 달렸지만 여기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윗고리가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오전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만 4,9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AS에 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하나하나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으로 채울지 이제 오늘 후보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한 종목이 레몬과 쿠르텍입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탑텍의 자회사고요. 마스크 소재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코로나19 관련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로텍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앞서 제가 한번 추천드려가지고 시세가 크게 한번 상가 같은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반도체에서 새로운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로텍까지 간략하게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1번, 2번 종목들이 있습니다. 레몬과 프로텍이 어떤 종목이 포트에 들어가면 좋을지 두 종목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두 종목 다 넣어도 돼요? 두 종목 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추천이 있다면 두 종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둘 다 오늘 자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한 종목씩 저희가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1번 종목인 레몬은 예전에 이제 온짱, 내일짱 할 때 이제 돈으로 포트 하기 전에요. 추천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이제 6월 말쯤에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에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났고 당기적인 상승세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올라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코로나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고 막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동안에 큰 폭의 변동 없이 주가가 꾸준하게 1만 2천 원대를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동산은 이제 마스크 소재를 관련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뭐 구직포 이런 거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좀 커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이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마스크 관련 주들이 어제부터 이제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레몬의 실적입니다. 레몬의 실적이 1분기에 1억인가 2억인가 영업이긴 왔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좀 적자가 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200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2분기 안에 이 실적을 모두 다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매출이 이제 고른 쪽에서 나온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3분기, 4분기에도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200억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200억 부분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올해 실적이 약 한 600억 정도, 500, 600억 정도가 펜센스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6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 코로나 관련 주로 인해 가지고 테마 주로 너무 고평가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로텍, 제가 예전에 추천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7월 29일에 추천드리고 다음 날 은봉 나올 건데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나서 이날 또 30일 날 제가 내일 좀 급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프로텍은 반도체 관련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만드는 생산성을 100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체 결합, 결합 정확하게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생산성이 100배 정도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상한가가 두 번 연속 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지수가 추세대 상단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가까지 단기간에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이제 아랫고리를 길게 달았는데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긴 아랫고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큰 매수세가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랫고리 길게 잡혔다. 한 8% 정도가 올랐는데요. 추가적인 여기서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도 괜찮다 하면 반도체 섹터들 역시 괜찮은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프로텍까지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더 괜찮다고 느끼셨을지 바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레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레몬이 워낙에 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레몬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종가 정도 은봉으로 시가부터 하락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7,000원에서 17,000원 한 2,300원 가량이 조금 의미가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한동안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파한 이후에 이 고점에서의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채널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1천 원 정도 또 공동상 보면 여기 저항구간이 있는데 한 2만 1천 원 정도 생각하는데 2만 9백 원 정도의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2천 5백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이 종목을 진행해보면 단기적으로 코로나 섹터도 그렇고 현재 상승 중에 조정 약간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번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몬 들어봤고요. 프로텍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gleichذا 의원님 연구는 투자입니다.